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남자가 길모퉁이 꽃집에서 나온다. 5월의 하늘보다 아름다운 손을 갖고서. 좋겠다. 참말 좋겠다. 저 꽃다발의 주인공은. 은공은. 꽃들에게 인사할 때. 꽃들아 안녕.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.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. 꽃들아 안녕. 안녕. 그렇게 인사하미. 백번 옳다. 백번 옳다. 백번 옳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좋아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이런 편의점에 찍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. 양파는 고추장에 넣어주세요. 양파는 고추장에 넣어서 물을 넣어주세요. 양파는 고추장에 넣어서 양파는 물을 끓여줍니다. 고추장에서 발을 넣어주세요. 꽃 선물을 품에 안고 그대를 본 순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눈동자에 핀 그대라는 꽃에 고마워 고마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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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